한 년이 가도 난 이승을 갈 수 없어 사망의 길 때문에 처음으로 생각했지? 아니야! 그렇지! 아니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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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도 풀렸는데 찾느냐는 없고 나는 추워 너 혼자 연극 독백하냐? 누가 안 찾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잠깐만 야 저기 네 아들 온다 야 네 아들을 찾아왔다 아버지 이놈새끼 이거 맨날 찾아오면 뭐해 지혜비 묘도 못 알아보고 어리버리한 놈자가 아버지 저 이제 정신 차렸어요 아버지 어이고 이 사진은 아버지 젊었을 때 유일한 사진이에요 아이고 됐네 아버지 너무 보고싶어요 아이고 정신 차렸구나 그러면 됐다 됐어 아이고 아이고 우리 성경이 네 딸이잖아 아빠 저 왔어요 그래 그래 보고싶으셨죠? 혼자 오셨어요? 이놈새끼야 이거 뭐하는 거야 이거 지금 뭐 헌팅포차야 그 날씨도 꿀이 꿀이었는데 파전에 정정 한잔 하실래요? 어이 꿀 콜이 된다 니 딸도 저거 보통 아니다 뭐니 에비미어 앞에서 콜을 해 그래 편하게 앉아서 먹어요 아휴 왜요? 왜 그래요? 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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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벌레 아휴 씨 야 이 참놈새끼야 참놈새끼 참놈새끼 참놈 저거 참놈 저거 됐어 아휴 지네는 잡아야지 야 이놈아 저놈새끼 저거 멋있으신 거 같아요 그래요? 아휴 무슨 무슨 어떤 스타일 좋아하시는데요? 전 이렇게 상남자 스타일 좋아해요 상남자? 상남자랑은 저는 거리가 좀 멀어 네? 뭘 봐 저 뭘 봐 눈 깔아 뭘 봐 야 손 가리지 마 얼굴 안 가려져 아휴 저거 야 저거 상남자냐 저게? 그냥 상놈새끼 아니야 저거? 야 시험자 뭘 봐 뭘 봐 손 너무 새끼 좋아 뭘 봐 그게 벌써 상남자야 이런 아휴 진짜 상남자시네요 어휴 쟤 보통하니까 진짜 자 왔는데 그래도 우리 아버지랑 장인어른 한 잔 드려야죠 내가 웬니 장인이야 요새 유행하는 뭐하는 거야 토카토카조 한 잔 드릴게요 토카토카조 매직 스타트 에? 뭐야 뭐야 이거 뭐하려고 야 이놈새끼야 야 이놈새끼 야 이놈아 야 이놈새끼야 야 이 호로 참 놈아 참 놈의 새끼 자고 아휴 아휴 뭘 봐 야 아휴 이게 뭐야 이게 묘가 이게 이게 아휴 니 아들 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뭔 소리야 니 딸 내밀 때문에 그러지 니 아들 인천 부평에서 이거 아는 놈이지 참 놈의 새끼야 내가 해봐 아휴 잠깐만 용진아 너희 아버지 오신다 아휴 아휴 용진아 아휴 야 이놈아 애비보다 못 정하는 놈이 어디 있어 이놈아 아휴 아휴 아버지 아버지보다 먼저 떠난 이 못난 아들을 용서하시죠 아휴 싫어 싫어 아휴 이 애비가 니 없이 어떻게 살라고 아휴 이 애비도 살고 싶은 마음이 없다 나도 내려가라 이놈아 저 회장님 얼굴에 불도 고릅니다 아휴 참 놈아 회장님 손도 가리셔야 될 것 같아요 아휴 참 놈아 뭐 하시는 거예요? 가시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 같은데 너무 관리를 하시는데 저 승사자는 뭐하나 불러 나 같은 노인이야 이거 안 잡아가고 말이여 회장님 말이 씨가 됩니다 야 이놈아 씨가 되라 그래라 이놈아 우리 아들 저승에서 고생하는데 나는 이 저승보다 더 안 돼 가고 싶어 이놈아 저승보다 더 안 돼 가고 싶다고 이놈아 왜 말을 그렇게 하셔 뭐예요? 아휴 아니요 그러지 마셔 안돼 안돼 그러지 마셔 아휴 왜 이렇게 업됐어 그러지 마셔 아버지 좋아해서 그래요 그러지 마셔 타이밍 놓쳤잖아 에이 오진아 이놈아 이놈아 저승보다 더 안 돼 들어가나 이놈아 류정수 너의 소원을 들어주겠다 네 너 저승보다 더 안 돼 가고 싶다고 그랬지 아니요 너 방금 저승보다 더 안 돼 가고 싶다고 그랬잖아 더 안 돼가 아니고 더 현대요 여의도 더 현대 아 그거 쇼핑몰? 네 더 안 돼가 아니고 네 몽클레 반팔티 하나 살라고 아이씨 참나 아니 저승보다 더 현대 더 현대 더 현대라고 그랬잖아 네 핫하다 그래가지고 네 맞습니다 야 개그를 10년 넘게 한 놈이 딕션이 그게 뭐야? 아버지 아버지 서운하신 누가 보이냐 안 보이냐 안 되는데 잠깐만 보이시는 거 같은데 개월을 버렸다 귀신이란 보이시는 거 아니야 보이시는 거 아니야 오래 살려면 귀신 보면 안 돼 잠깐만 너 누구냐? 맞네 어렸을 적 우리 누나 그 미국으로 이민 가는데 둘째 아들 아 그 조카 아이고 그 어려운 길 했네 어려운 길 했어 아이고 고맙네 How are you doing my uncle? It's me Brian 왔어요 내가 만나러 삼촌을 그래 삼촌께서 사라 생전 좋아했던 이 음료 개트레이 갖고 왔어요 고맙다 삼촌 응 개트레이 응 개트레이 삼촌 좋아하는 거였잖아 흔들어 주세요 삼촌 개트레이 새끼 잠깐만 저렇게 삼촌 개트레이 새끼 퀵퀵 퀵퀵 내가 오해이지? 그럼 엑센트가 좀 이상했는데 삼촌 제가 잘 몰랐어 한국 문화를 가지고 왔어요 이 책을 쇼미더머니 나가냐 저거 잠깐만 저 깝쥐의 황제성 아니요 옛날? 듣자 듣자 하니까 저놈의 새끼 저거 유학생이잖아 유학생 독창성이라고 하나도 없대 저거 왜 그래 체사 지내는 법 1번 고인을 상징하는 지방을 올린다 그렇지 근데 이거 지방 쓰는 게 어려운데 어렵지 유학생이 그걸 어떻게 해 그 지방이 그 지방이냐 집방은 그렇다 두 번째 술을 따른다 그렇지 한 잔 줘라 그리고 따르고 남은 술은 반주를 한다 한 잔 마셔야지 내가 주는 거니까 야 이 미친놈아 누가 네 장기 장기잖아 해 저 개인기를 뽐내냐 저거 이게 반주가 그 반주를 그러니까 미국 바보가 왔네 마지막으로 밥에 수저를 올려놓는다 그렇지 밥에다 이게 수저를 다 그거는 중요한 거에요 제사에 그렇지 헤이 밥 밥 쟤가 밥이야? 쟤는 저거 땜에 온 거야? 한국을? 어? 갈게요 샘슘 아 이거 꼭 주세요 그래 게드레이 쉐이 아이씨 다시 오지마 이씨 그래도 찾아오는 게 어디니 아휴 오는 게 어디냐 그러니까 적적하다 날씨가 이렇게 어휴 어휴 저희 그 둔시 그냥 티 내지 말고 스캄버스켄에 알어 알어 네 네 아휴 아휴 화장철이라 뼈가루 말레지 있으시구나 어머 저승유머야 저승유머 지금까지 좋아하는데 왜 그러지 어떤 스타일 망자 좋아하셔 우리 또 내 친구가 봐봐 상남잔데 봐봐 묘하트예요 요즘 유행하는 묘하트 어떤 스타일 좋아하셔 저희 그냥 노래 잘하는 망자 좋아해요 노래는 여기서 제가 제일 잘합니다 저승유는 제일 잘해요 내가 1등이야 나 파린 하나 봐 그리워진 상주 혼자 남아 파린 하나 봐 베이비 암 고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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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잖아 노래 너무 잘한다 느낌이 있잖아 내년엔 뒤질 거야 아마도 저놈이씨 자연사 할 것 같아 아마도 저놈 아니요 상주는 돈 받겠지 아마도 저놈 저놈 아니요 저놈이 새끼야 이렇게 저놈이 새끼 근데 오빠 혹시 노브레인에 넌 네게 반했으면 몰라요? 아니 노브레인은 잘 모르는데 넌 내가 염했어 저놈이 새끼 화려한 장래의 직장 그버린 속 넌 내가 염했어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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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묻지 말고 화장해줘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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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es that by me 네 뮤에다 입맞혀줘 자정해 아유 입맞히죠 아유악 아이고 아이고 날씨는 풀렸는데 찼느냐 하나 없고 아유 그러게 말이다 그러게 그러게 아유 제발 야 지금 니 아들 아니냐 에에親 아버지 야, 네가 들어왔다. 저놈 새끼 맨날 여기 찾아오면 뭐해 지혜비 묘도 못 알아보는 저 나쁜 놈. 아버지.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 저 때문에 많이 흑상하셨죠? 저 이제 정신 차리고 착신하게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편했다. 그래, 이제라도 정신을 차려야지. 편했어. 고맙다. 어이구. 아빠. 저 왔어요. 어이구, 내 딸. 네 딸 성경이 아니오? 어이구, 이뻐졌네. 오셨죠? 그래, 그래. 혼자 오셨어요? 이놈의 새끼가 뮤팅을! 어, 근데 아직 살아계시네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미녀는 일찍 죽는다던데. 으잇! 아니, 이정도 플로팅이 넘어간다고? 그 분위기도 좋은데. 까망베르 치즈에 종종 한잔 하실래요? 좋아요. 좋아요. 아이고. 돗자리 있는데, 돗자리 깔고 마실까요? 어우, 이놈 깔끔히. 너무 좋습니다. 이놈의 한강 왔냐? 어? 어이구. 어이구. 바람때문에 고정이 안되는데 어떡하지? 고정. 잠시만, 고정. 아, 이걸로 하면 돼요. 저런! 야, 이 참놈아! 야, 이놈의 새끼야! 그거를 해! 여기는 묘야, 묘! 아이고, 정수리를! 아이고, 정수리를! 아이고, 정수리를! 혹시 이쪽은 이걸로 한번 해볼까요? 넌 까지 왜 그러지? 야, 네 딸도 보통 아니다. 야, 저걸! 어떤 스타일 좋아해요? 저는 쾌활한 ENFP 좋아해요. 쾌활한 ENFP? 아, 근데 저는 좀 내성적이라. 죄송해요.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서. 이거 한 잔 드세요. 아... 마셔요, 괜찮아요. 아, 마셔! 안 마셔! 안 마셔! 안 마셔! 야, 둘 다 간다! 쭈루쭈쭈! 이 놈의 새끼 어깨 빠진 거 아니야, 저 정도면? 진짜 쾌활하시다. 그렇죠. 어머니, 내려가서 이 차 먹어요. 저거를 저거! 근데 내려가기 전에 우리 아버지랑 장인으로 한 잔 드려야죠. 내가 왠지 장인이야! 내가 왠지 장인이야! 요새 유행하는 네모 우주 한 잔 드릴게요. 뭐이? 이게 묘에서 모아준 거야! 어? 이 놈의 새끼! 자, 이 놈의 새끼야! 자, 이 놈의 새끼야! 이 놈의 새끼야! 이 놈의 새끼라고! 아유, 이게... 가시죠. 갈까요? 네. 이 놈의 새끼야! 아유, 여기는... 묘야, 묘! 니 아기 때문에 우리 딸까지 배려놨잖아! 니 딸 때문에 그러지, 이 놈의 새끼처럼! 여기는 사후생에 관련된 개그란 말이여! 왜 이렇게 열을 내냐? 아이, 뭐야 이게! 개판이지, 묘가! 잠깐만! 야, 너희 아버지 오신다! 회장님, 이쪽에... 아이고... 아, 이 홍준아, 이 놈아! 아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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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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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준아, 이 놈아! 나도 내려가네! 아유... 저 회장님, 이런 거 만지면 손에 불도 고릅니다. 아유... 영준아, 나는...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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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승사자는 뭐하나 몰라... 나 같은 노인은 안 데려가고... 왜 그런 소리 하죠? 아유... 저승사자, 이 놈아! 나 좀 내려가라, 이 놈아! 아유... 아유... 야 이놈아, 말이 씨가 되라고 해라 이놈아! 나는 그 용진이 곁으로 빨리 가고 싶은 사람이여! 어? 아휴, 내가 얼마나 악하게 살았으면... 아휴, 지옥 가고 싶다! 아휴! 나 지옥 가고 싶다! 어휴! 어? 아휴, 저희 아버지가 그냥... 안 돼요! 아휴, 저희 아버지가... 아휴, 말이 씨가 된다고... 이정수. 네? 너의 소원을 들어주겠다. 왜요? 너 지옥 가고 싶다고 했지. 어, 아뇨! 방금 네가 네 입으로 지옥 가고 싶다고 했잖아. 아니, 지옥 가고 싶다고 와갔냐라. 지옥 까고 싶다고요. 아내 이쁘게 입어서. 야, 웃기라, 야! 야, 야! 자, 봐. 누구냐? 누구 오는데? 아휴... 누구냐, 저... 우사 티브네는? 우사... USA... 기억났네. 야, 일단 어렸을 적 미국으로. 이민과 우리 둘째 누나 아들이야. 독하네, 그럼! 왔어요, 제가. 만나러... 삼촌을... 아휴, 고맙다. 삼촌. 삼촌. 삼촌이 살아 생전 좋아했던... 이 죽을 사왔어요. 아이고, 저걸 어떻게 기억하고... 언제나 이 죽처럼 따뜻했던 울삼촌. 아휴... 죽 같은 삼촌. 삼촌 정말 죽 같아. 죽 같은 삼촌. 저 새끼가 엑센트를... 잠깐만! 엑센트를 왜 저래... 그래도 차가운 게 어디니? 죽이라도 챙겨주는 게. 그렇지, 그렇지. 문화를 몰라서 그래. 얼마나 착해. 응. 삼촌 제가 한국 문화를 잘 몰라서 이렇게 갖고 왔어요. 한국 문화책을. 저거 인간극장에서 사장님? 저거 오스티입니다, 이거 아니야? 이 놈의 새끼가 따라할 게 없어가지고. 급하게 또 캐릭터를 해야 되니까. 누가 욕하나? 네! 이 놈의 새끼들. 먼저... 고인에게 큰 절을 두 번 합니다. 그렇지, 그렇지. 잘하네, 잘하네. 큰 절을 두 번 한다.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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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놈의 새끼가 저거 기백으로 하네. 자, 다음은... 술을... 그렇지. 술잔에 따른다. 그렇지, 술잔에 딱 따라줘. 헤이, 술잔! 헤이, 송원! 헤이, 송원! 롱타임 노 시! 롱타임 노 시! 헤이, 술잔. 술을 따르래, 술잔에. 저 친구는 수잔인가 보네. 어제 술 마셨는데... 아, 진짜? 그래도... 이게... 뭐 하는 거야? 아, 졌다. 그러면 우리 내려가서 한 잔 더 할까? 콜! 내가 살게. 아, 진짜? 갑시다. 렛츠고! 여기로 나가? 왜 들을까? 여기로 가? 야... 아니, 이게 뭐야! 아휴... 어? 티 내지 말고, 투시! 너무 들리는 거 아니지? 아휴, 티내, 티내. 아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휴, 요단강에 편육자라는 데 있는데. 거기 같이 좀 먹으러 갈까? 내 친구랑 같이 가. 내 친구 ENFP야. 활발해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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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끔 빠졌다 끼고 그래. 아, 너무 귀여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기, 어떤 스타일 좋아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는 그냥 노래 잘하는 망자죠. 노래는 내가 잘하지. 내가 여기 망자 노래장이라고 해서 1등 한 사람 아니오. 그럼, 갑시다. 푸른 언덕에 관짝을 메고 황금빛 태양 거기가 장지야 이승을 떠나요 이 놈을 새끼가 잘하잖아. 오우우우우우 우 우 우 우. 호상이라고 들었어. 저런 씨. 상주에게 사인이 무엇이냐는 그 말에 염한다고 들었어. 아유, 저런 새끼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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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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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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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나 뒤진 거니? 당근 너희도 했니? 당근 육게장 먹었니? 당근, 당근, 당근. 저런 새끼야. 다, 하나, 하나, 하나. 당근 당근 얼마나 좋아 오빠 근데 지드래곤의 삐딱하기는 몰라요? 아이 삐딱하기는 잘 모르는데 영원한 건 절대 없어 결국에 단단 뒤졌지 상주도 없어 육개장 없어 포상 딱 포상 같은 소리 집어쳐 오늘 밤은 딱딱하게 날씨는 풀렸는데 아무도 안 찾아온다 아무도 안 찾아와 그러니까 외로워 외로워 잠깐만 니 아들 아니냐? 야 니 아들 왔다 맨날 그 찾아오면 뭐해 이놈의 새끼 저거 정신 못 차리고 저 지혜비 뾰드 못 알아보는 놈 저거 아버지 어이 맨일이요? 저 때문에 많이 속상하셨죠? 저 진짜 앞으로 이제 열심히 살아보려고요 아버지 사람 됐다 사람 됐어 고맙다 우리 아버지 속상한 우리 아버지 아빠 아이고 우리 딸 성경이 아빠 저 왔어요 어휴 그래 성경아 고맙다 보고 싶으셨죠? 그래 그래 아휴 혼자 오셨어요? 이놈의 새끼? 네 이놈의 새끼 혹시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네 어? 저도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아니 이놈의 새끼 그걸로 공감대를 혹시 몇 살 때 돌아가셨어요? 여든이셨어요 저도 여든에 돌아가셨어요 야 인마 백살에 돌아갔는데 이심이 깎아줘 이것도 인연인데 정중 한잔 할까요? 그럴까요? 아 좋아요 난 아직 이래도 안댔다 이놈아 으응 왜 그래요? 햇살 때문에 눈이 부서가지고 아이고 어떻게 아 노을이 이게 그치죠? 세죠? 아이고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햇살 여기 있네 자 어때요? 야 이놈아 어때요? 괜찮아요? 네 애비멸이 요거 어때요? 괜찮은데요? 아니 이놈의 새끼 이 장을 해 이 장을 해 잠시만요 대단한 놈이야 저거 왜 이렇게 얼굴이 안 좋으세요? 혹시 무슨 일 있어요? 아 그게 사실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잘해준 게 너무 없어서 너무 슬퍼가지고 참 나 힘내세요 무슨 말할 이놈의 새끼야 아버지 형 추억이 없어요 추억이 없어요 아 우지는 eternity 아니었들 누구지 잠시만요! 아! 뭐하는 거예요! 잘했어! 아 너무 잘해. 장난친 거예요. 어, 내려가요. 아, 그럴게요. 아, 잠깐만요. 내려가기 전에 우리 아버지랑 장인어른한테 술 한잔 드리죠. 내가 왜 네 장인이야? 요새 유행하는 빙글빙글주예요. 뭐하는 거야? 음악 주세요. 오늘 밤은 빙글빙글 야! 야! 야, 입으로 잡는 놈아! 아이고! 아이고! 야, 저거 너희 아버지 아니냐? 네? 야, 너희 아버지 오신다. 회장님, 이쪽입니다. 으아! 아이고, 아이고, 이리 와! 아, 이리 와! 아, 이 예비보다 먼저 가는 놈이 어디 있어, 이리 와! 아이고, 아버지. 아버지보다 먼저 떠나니 못 나가느라 용서하시죠! 아이고, 잡으려! 뭐하는 거지? 야, 이리 와! 이 예비 너 없이 못 산다! 나도 데려가라, 이리 와! 아이고! 아이고! 어, 저, 회장님. 오늘 볕이 너무 뜨겁습니다. 선크림 좀 바르시죠. 야, 이른마. 왜요? 내가 이 상황에 한가롭게 선크림이나 발라, 이른마! 야, 이... 뭐지? 싹 다 버려라, 이른마! 야, 이... 깜짝이야, 이른마! 아이고, 이거... 아... 이 자유선이 피부 건강이 그리 안 좋다는데, 이거. 아이고, 형들아!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너 때문에 내가 못 산다, 이른마! 아이고, 구석구석 잘도 바르시네. 저승사자, 이놈들은 뭐하나, 몰라. 나 같은 눈이 있냐, 하나. 이게 좀 내려가고. 야, 이 저승사자야. 나 좀 데려가라, 이놈들아. 저, 회장님. 말이 씨가 됩니다. 그런 말씀은 상가하시는 게. 야, 이놈아. 말이 씨가 되라 그리. 어휴? 나는 한시라도 빨리 용진이 겉으로 가고 싶은 놈이오. 아휴... 왜 하필 용진이만 데려가냐, 이놈들아! 왜 하필 용진이만 데려가! 한 놈 더 데려가, 이씨! 아이고, 아이고! 아휴, 마음 아파, 마음 아파! 아휴... 어휴!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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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수. 어휴... 너의 소원을 들어주겠다. 아휴, 안돼! 너 왜 하필 용진이만 데려가냐고 했지. 어휴, 어휴... 아휴... 아휴, 너 방금 왜 하필 용진이만 데려가냐 이랬잖아. 아휴, 왜 하필 용진이만 데려가냐고.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그 뒷말 뭐야! 한 놈 더 데려가라, 이씨! 아휴, 한남동 데려가라, 이랬잖아! 아휴, 한남동 데려가라, 이랬잖아. 잠깐만, 쟤 누구냐? 네? 기억났다. 나 어렸을 적 미국으로 이민 간 우리 둘째 누나 아들이네. 독하네. 아이고, 어떻게 찾아왔대? 왔어요. 내가 만나러 삼촌을. 아휴, 고맙다. 삼촌이 살아 생전 좋아했던 식빵. 아이고. 참 좋아했는데. 고맙네. 이 식빵 삼촌. 저 놈의 새끼가 악세인 체대! 잡아라! 암만 유압파라도 저거 악세인! 야, 이러봐. 미국에서 와가지고 이 탄수화물 챙겨주는 거 아냐! 그렇지, 뭐해야지? 문화를 모르니까. 자, 오늘은 특별한 재사인인 만큼. 그렇지. 꽃등심을 올린다. 아휴, 그 재사인의 귀한 꽃등심을, 고급진 꽃등심을. 그렇지, 그렇지. 아휴, 고맙다. 꽃등심. 야, 이놈아. 고급진 고두심 씨를 왜 올려! 꽃등심. 꽃등심은 나만이고, 이래! 한국말이 어려우면 그럴 수 있지. 뭘 그걸 이해 못하니? 저거 지금 지읍길라고 지금. 정말 식다시와 한국말. 다음은 돼지...머리? 돼지...머리. 그렇지, 나 좋은 곳 가라고 고사진해야지. 돼지 머리. 응, 그래. 돼지...머리. 올리...어, 오케이. 올리고, 저를 두 번 하래. 저를... 저를! 저를! 완벽해! 저를! 오빠, 우리 숨으러 갈까? 술? 야. 곱창에 소주 한잔? 어, 너무 좋아. 어, 가자. 야이 씨! 어? 아이고, 야. 봐봐요, 두 씨를 같이 놀자! 알았어, 알았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날씨도 좋은데 저기 황천길에 요단강 뷰가 보이는 카페가 있는데 우리 같이 거기서 한잔하여? 좋아요. 내 친구 봐봐, 내 친구. 잘생겼어, 매력있어 봐봐. 락킹 좋아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아니, 저기... 좋아하는 스타일을 어쩐지 한 번 정중히 여쭤봅니다. 저희는 그냥 노래 잘하는 망자입니다. 내가 노래를 잘하지! 내가 이 저승노래 잘하면서 1등한 사람 아닙니까? 진짜요? 내가 가는 이 길이 장지로 가는지 요단강 가는지 알 수 없지만 나는 지금 황천길에 있네 오! 얼마나 감미로워! 오빠! 얼마나 감미로워! 힘이 들 때 이 승을 봐 저거, 이씨! 나는 항상 혼자가 아니냐 저런하시! 얘도 갈 거고 저런하시! 얘도 갈 거야 저런하시! 우리는 다 뒤지는 거니까 저런하시! 저런하시! 오빠,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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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저태곤아! 이씨! 노래 너무 작한다! 어떻게 뒤졌냐고 묻지를 마라 노크새끼 이리저리 호상일 거라 착각도 마라 내 묘지에 태클을 걸지마 너무 작다! 어, 이 녀석! 우와! 너무 작다! 지상 꺾임! 꺾기 잘하잖아! 걸지마! 에휴! 근데 오빠, 지수의 꽃은 몰라요? 아, 지수의 꽃은 내가 신곡이랑 잘 모르는데 뭐한가! 불 깨 타버린 내 시신 저런! 괜찮아, 넌 호상이니까 저런! 구름 한 점 없는 화장날 뼛가루만 남기고 갓단다 저런! 아유! 아유! 날아! 날아! 우와! 아유! 날아야 돼! 아이고! 용진아! 아유... 나는 따뜻해 죽겠는데 개미새끼 한 마리 안 쳐져 온다! 어떻게 이렇게 찾아오는 이가 하나도 없을까? 잠깐만 야, 지금 네 아들 온다! 야, 네 아들 온다! 저런 철부지 같은 놈! 아버지! 에휴! 우리 아버지! 웬일로 묘를 찾아? 어휴! 아버지! 저 이제 정신 차리고 열심히 살아보려고요 그리고 이 사진은 아버지 젊었을 때 찍은 어이구! 유일하게 한 장 남은 사진이에요 그래! 아버지 너무 보고 싶습니다 네가 그 사진에 정신을 차렸구나! 사람 냈네! 아빠! 어이구! 우리 딸 성경이! 저 왔어요! 어이구! 우리 성경아 고맙다! 보고 싶으셨죠? 어휴 그래! 아휴... 아휴... 왜 그래! 링크! 링크! 헬이걸! 헬이걸! 혼자 오셨어요? 저놈! 네! 저놈의 새끼 저거 묘해서 저거! 저 근데... 혹시...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네! 저도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저놈의 새끼가! 무슨 공감대를 이딴 걸로 맞춰! 공감대를! 혹시 몇 시에 돌아가셨어요? 저녁 10시... 저도 10시에 돌아가셨어요! 아휴... 나 오전이야! 어쩌다가 돌아가셨죠? 객사요... 대박! 저도 객사예요! 객사로 돌아갔어! 객사! 나 호상이야! 이것도 인연인데... 종종 한 잔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난 아직 주지도 않았다! 자...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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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취미생활이 어떻게 돼요? 저는... 불멍 하는 거 좋아해요! 불멍... 어... 마침 잘 됐다! 저 이거 끝나고 캠핑 가려고 그랬거든요! 어? 여기서 이렇게 하면 될 거 같아요! 불멍을 새끼죠? 자... 어때요? 근데 좀... 화력이 약한 거 같지 않아요? 불이... 불이 약해요? 아... 좀 약한데... 잠깐만요... 아 이거... 야 이 참동을 새끼야! 하하... 하하... 이 불멍 새끼... 그리도... 너무 활활 타오르고 좋은데요? 와! 뜨겁다 뜨겁다 뜨겁어 넌 그거를 쬐고 있니 그거를? 저 딸도 고통이 아니라! 내려가요 내려가요 우리 이제 그럴까요? 자.. 내려가기전에 근데 우리 아버지랑 사랑하는 장인어른 술 한잔 드려야죠 장인어른? 제가 만든 복고주가 있어요 복고주요? 복고주! 음악을 먼저 주세요 왜 음악을 줘? 이게 뭐하는 거야 뮤에서! 이놈을 새끼 줘! 나쁜 놈 새끼! 뭐하냐? 야! 야 이 놈 새끼야! 여긴 묘야! 장인으로 객사! 장인으로 객사! 장인으로 객사! 객사 객사! 야 이 놈아! 누가 때린 것 같은데? 여긴 묘야 묘! 묘 묘 묘 묘! 야! 니누이 아버지 아니냐? 회장님 이쪽입니다. 아아! 이라 이놈아! 예비보다 먼저 가는 놈이 어딨어 이놈아! 아이고 아버지! 아버지보다 먼저 떠난 이 못난 아들을 용서하시지! 예비는 너 없이 사는 거 의미가 없어요! 나도 데려가라! 우리 아들 좀 만져보자 이놈아! 아이고~? 묘지에는 병균이 많습니다! 으아아아! 우리 아들 profoundly?" 미년극이야? 저승사자는 뭐하나 몰라? 나 같은 논인데 안잡아가고 아유! 그런 맘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고장님 말이 씨가 됩니다. 그런 말씀은 상관하시는 게 야 이놈아 말이 씨가 되라 그래. 나는 한시라도 빨리 우리 아들 곁으로 가고 싶은 놈이여 아휴 오늘따라 이게 묘가 왜 이렇게 차냐 아휴 왜 그런 얘기를 하셔 나도 이렇게 차갑게 식은 이 애를 따라가고 싶다 아휴 안 돼 차갑게 식은 이 애를 따라가고 싶어 아휴 고장님 아휴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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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비교 너의 소원을 들어주겠다 아휴 안 돼 너 방금 아들 곁으로 가고 싶다고 그랬지 아뇨 야 내가 다 들었어 지금 지금 너 차갑게 식은 이 애를 따라가고 싶다고 했잖아 식은 이 애를 따라가고 싶다고 롯데 식은 이 애를 식은 이 애를 왜 호텔 왜 잠깐만 이게 누구냐 아휴 아니 누구지 누구지 기억났다 어렸을 적 우리 미국으로 이민 간 우리 둘째 누나 아들이네 아휴 족하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왔어 왔어요 제가 그래 그래 만나러 삼촌을 아휴 유학생이라 잘 서투네 그래 고맙다 삼촌 삼촌 생각나서 어휴 갖고 왔어요 신발 이 신발 삼촌 거 맞죠 저 새끼가 엑센티를 아이고 왜 저렇게 줘 이놈아 찾아온 게 어디야 색이 참 예뻐요 그런 색깔 내가 좋아하는 색이야 삼촌이 신발 색이 삼촌 제가 한국 문화로 몰라요 잘 그래서 갖고 왔어요 한국 문화 초콜릿 2007년 폭소클럽 블랑카 아니요 저거 사장님 나빠 어휴 먼저 조이를 표하고 곡소리를 낸다 그렇지 그렇지 조이를 표... 조이? 아 헤이 조이 헤이 쌍원 하이 조이 하이 조이 하이 조이 하이 조이 곡소리 알지 아 곡소리 알지 좋아 너 미국에서 한국에 이거 알라봤어? 차라리 서프라이즈를 가 저기 봐 저기 봐 저기 봐 저기 왔어요 어? 천영 귀신 안녕하세요 아니 뭐 시간 괜찮으시면 저기 지옥불가마에서 훈제계랑 같이 먹자고 맥반석 지옥불가마에서 내 친구 봐봐 얼마나 재밌어 재밌는 친구야 왔어요 만나러 귀여워 재밌잖아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는지 한번 물어봐도 되겠다 가만히 써 있는 분이 싫게 노래 잘하는 망자 좋아해요 내가 여기 그 망자 노래자랑에서 당당히 1등을 차지하는 사람이 옵시다 오 진짜요? 갑시다 갑시다 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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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쉬 바린 위에 바보처럼 타들어만 가는데 상주 어디에 편육 필요한데 잘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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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런 조문 오지 않고 저런 보람 상주 전화해 사망금 안 나오냐 물었어 저런 조이금봉 투쿠 조이금봉 투쿠 조이금봉 투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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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아니 지단한 것만 화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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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놈새끼 갈 사람은 갔으니까 화장해 저놈새끼 오늘 밤 상주 너가 장지까지 다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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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오빠 근데 오마이걸에 살짝 설렜어는 몰라요? 아이 나 오마이걸 노래는 잘 모르는데 뭐야 이거 저승사장 무서워 얼굴을 찌푸렸지만 절대로 유언 못해 절대나 살짝 뒤졌었나 저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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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냐고 가냐고! 살짝 뒤졌었나 가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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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떡해 개미새끼 한 마리 없어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좀 적적할 때마다 찾아오는 식구들이 있으면 좋을 텐데 야 저거 니 아들 아니냐? 야 니 아들 온다! 아버지 아이고 저놈의 자식 저거 맨날 찾아오면 뭐해 저거? 제비 묘도 못 알아보는 저 나쁜 놈! 아휴 아버지 아휴! 아휴! 아버지 너무 보고 싶어요 아휴 아휴 저 이제 정신 차리고 진짜 열심히 살아보려고요 정신을 차렸구나 드려 니 아들 사람 됐다 그래 승진아 아버지 너무 보고 싶습니다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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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아빠 좋았어요 니 딸 승진이! 아 저기 아니요? 성경이? 그래 승진은 니 아들이고 아휴 아빠 성경이 많이 보고 싶으셨죠? 아휴 그럼 그럼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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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딜 왔는 거야 이게? 뭔 혼자 오셨어요? 저놈의 새끼가! 저놈의 새끼 묘에서 헌팅을! 되게 어려 보여서 그러는데 요새는 어디가 핫해요? 아 저는 요즘 묘밖에 안 와서요 음 여기가 핫플레이스구나 이놈의 새끼 플러팅바! 근데 혹시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네 저도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저로 오케이 아버지 돌아가신 때 눈물 많이 흘리셨나요? 아니요 저 눈물 안 흘렸어요 저도 눈물 한 방울 안 흘렸어요 저게 이것들이 무슨 공감대야! 임종훈 보셨어요? 아니요 못 봤어요 저도 노느라 못 봤어요 너희가 봤잖아 이 종훈! 이것도 이제는 정경 환자 드릴까요? 이놈의 새끼 이거 오늘 뜻깊은 추억 만들라 생쇼르라네 이놈의 새끼고 근데 어떤 스타일 좋아해요? 저는 밀당 잘하는 남자 좋아해요 아 밀당 아 밀당은 저는 잘 그런 걸 못 해가지고 네 내려가시죠 아 왔다 내려가기 전에 우리 아버지 노잣돈만 드릴게요 아유 착하다 그래도 우리 아버지 어휴 아휴! 잡았지 잡아야지 못 잡겠지 멍충멍충 잡아야지 못 잡겠지 멍충멍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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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원은 잡아야지 잡았지 천원은 드리지 우와 진짜 내다 잡았다 이 사람 호러 자식 저 놈은 나쁜 놈 자식 내려가요 아 맞다 우리 장인어른한테는 술 한잔 드려야죠 저희 아빠한테 그럼요 내가 왜 니 장인어른 내가 왜 니 장인어른 요새 레트로가 유인인 거 알죠 뭐? 채연에 두리 서주 한잔 드릴게요 음악 주세요 두리 서가 뭐야 뭐하는 거야 야 이놈아 야 이 참놈아 낭팬하지마 아이고 이 나쁜 놈의 새끼잖아 어 잠깐만 야 저기 너희 아버지 아니냐 회장님 이쪽에 아이고 너희 아버지 오신다 아아아아 영준아 이놈아 예비보다 먼저 가는 놈이 야 이 그리운 영준이 아이고 아이고 아버지 아버지보다 먼저 떠나니 못난 아들을 용서하시죠 용서부터 영준아 이리와 예비도 내려가라 이리와 그래 우리 용진이 따라줄 양주 하나 가져오라 그랬지 어이구 야 우리 용진이 따라줘라 제가 한잔 올리겠습니다 어휴 귀한 양주를 저거 많이 먹어라 용진아 도련님 한잔 받으십시오 어휴 고맙네 어휴 우리 도련님께서 살아생전 좋아하시던 발렌타인 30년 산입니다 어휴 30년 어휴 아니 그걸 왜 30 어휴 그만따라 이 미친거잖아 얘는 12년산도 과해 아니 너 도련님 얘만에 캡틴큐 사오라 그랬지 캡틴큐 아휴 아휴 아니 이거 죽은 아들한테 캡틴큐가 웬만한 야 끝까지 빨아 드시냐 아휴 아휴 저 빨아 드시는 원액 좋아하시네 원액 좋아하셔 오래 사셔 아휴 아휴 형진아 네 예비 소원이 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네 옆에 묻히는 거다 이놈아 아휴 그런 말 하지 마셔 회장님 마시가 됩니다 그런 말씀은 상가하시는 게 야 이놈아 야 이빠요 이놈아 지금 당장 나 여기 묻어주라 어휴 나 여기 빨리 묻어줘 아휴 어휴 어휴 조승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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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조승사장 마이클 잭슨이요 아휴 조승사장 아니 암만 더워도 그렇지 이정수 네 너의 소원을 들어주겠다 뭐요 너 여기 묻히고 싶다 그랬지 어휴 내가 언제요 니가 지금 방금 알바야 나 여기 묻어주라 이랬잖아 어휴 알바야 나 여기 무 더 줘라 아니 씨 시켰는데 무 더 줘라 무 왜 안주냐 무가 있어야죠 야 그게 뭐야 이빠 너 안되겠어 조승사장 농락제로 너는 당장 나를 따라와 아휴 아휴 제발 아휴 제발 그러지 마셔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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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지 누구요 In the name of father and of the sun and the holy spirit Amen 아이고 기억났다 어렸을 적 우리 미국으로 이민 간 우리 둘째 누나 아들이야 아이 조카구만 아휴 어떻게 알고 왔대 왔어요 제가 만나러 삼촌아 어휴 유학생이니까 한국말 서툴러 어 모르지 삼촌 에 삼촌 국물을 좋아해서 어이구 제가 국물을 넣어서 밥을 좀 만들어 왔어요 아휴 기득하다 이거는 밥에 조를 넣었어요 응 조밥 어휴 그리고 이건 잣을 넣었어요 응 자밥 응 삼촌 조밥 자밥 아휴 저 놈의 새끼가 사회 저거는 왜 붙여서 얘기하냐 근데 색이 참 고와요 어휴 곱네 조밥 세기 맞아 삼촌 저를 정말 모르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사를 몰라서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최고 어휴 캐릭터 하나만 아휴 아휴 자 제사상에 밥을 올렸으면 이제 노가리를 올린다 그렇지 노가리를 딱 해갖고 이제 노가리 노가리 미친놈 아니야 야 노가리포 인마 노가리포를 올려야지 그렇지 지지스 크라이스트 틀렸나보다 틀렸나보다 아 그래 노가리포 그렇지 노가리포를 올려야지 원 투 쓰리 포 노가리포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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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자 어디 보자 다음은 남은 음식을 나눠준다 그렇지 다 이게 나눠줘야지 나눠줘야지 응 에 웰 나나 준다 나나줘 나나 아 헤이 나나 보라다보리 뚜벌 나나 하하하하 헤이 나나 이거 나나 주래 어 나나가 왔어 하하 그리고 우리 딱한 삼촌 술 한잔 드리자 나나 응 나나가 술을 어 야 야 이 야 이놈아 아유 미안했어 나나 저기 그 티 내지 말고 2시에 한번 봐봐 거기 가서 얘기 좀 한번 나와 감소를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자손들이 노잣돈을 많이 줘서 아 황천길 카페거리에서 내가 커피 하나 쏠라 그러는데 어떡해 괜찮나 좋아요 내 친구도 재밌어 봐봐 내 친구 봐봐 내 친구 재밌어 커피 아니면 발 싸면 어때요 하하하하 괜찮아 발 싸면 저 그만큼 남았는데 하하하하 좋아요 요구면 뭐 훌륭하지 저희도 어떤 망자를 좀 좋아하시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그냥 노래 잘하는 망자 좋아해요 노래는 내가 제일 잘하니까 전녀비야 강아줘 놀아 너는 지금 뭐 해 죽었니 관이야 뜬금없는 부조 문자 돌려보지 나 새끼 그냥 화장해서 그래 안 잊혔음 가서 그래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오빠가 잘하네 이게 아무나 못한다고 전년이 가도 난 이승을 갈 수 없어 사망의 길 때문에 처음으로 생각했지 아니야 그렇지 아니야 저 이 새끼야 저리 가 갑시다 가물쩍한 날엔 황천길 걸어보고 향기로운 정종 한잔 마셔도 보고 저거 오빠 뭐야 정종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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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저거는 알았어 놀아 놀아 그러지 말고 싸이의 예술이야는 몰라요? 그 노래는 나 잘 모르지 심장이 멈춘 듯은 기분이야 쳐다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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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상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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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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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진아 어쩜 이럴 수가 있니 어쩜 이렇게 아무도 안 올 수가 있니 그러니까 말이야 찾아오는 놈 하나도 없어 잠깐만 야 니 아들 온다 야 그래도 쟤는 매주 온다 아버지 어휴 이 놈의 새끼 맨날 찾아오면 뭐야 그 지애비 뮤드보도 알아보는 놈 아이고 어 아버지 어휴 왜요 저 이제 앞으로 정말 정신 차리고 열심히 살라고요 아버지 그리워 니가 정신을 차렸구나 차렸네 차렸어 너무 죄송해요 아휴 그래 아빠 아휴 니 딸 아니여 니 딸 우리 딸 성경이 아휴 성경아 보고 싶으셨죠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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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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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혼자 오셨어요? 니 놈의 새끼야 놈의 새끼 류에서 지금 헌팅을 혹시 제 핸드폰을 어디서 오는지 모르겠는데 핸드폰 있으세요? 핸드폰이요? 네 한 번만 좀 빌릴 수 있을까요? 여기 감사합니다 진짜 침 못하게 이거를 에휴 어 받아보세요 여보세요? 정종 한잔 하실래요? 정 이거 개수작 프로듀싱을 근데 혹시 누가 돌아가신 거예요? 아 아버지가요 저도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대단한 공감대 맞으셨네 대단한 공감대 맞으셨네 근데 어떻게 하다 돌아가신 거예요? 화병으로 에휴 우리 아버지도 화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성격에 고약해 아주 그냥 자연사야 인마 자연사 그래요? 정종 한잔 드릴까요? 어? 너무 좋은데요? 이상이 어떻게 되세요? 아 저요? 저는 틀에 박힌 사람보다는 남의 눈치 안 보고 막 거친 사람 좋아해요 에휴 에휴 뭐하는 거야? 아 제가 오줌이 마려가지고 아휴 뭐하냐? 야 이 나쁜 야 이 참놈아 아 오줌발 거친아 어? 어? 뭐하는 거야 이 개? 여기는 묘야 묘 묘묘묘묘묘 이 새끼야 잠깐만 야 저 너희 아버지 아니냐? 야 너희 아버지 오신다 이 쪽입니다 어휴 어 아버지 아 영신하여 이 애비보다 먼저 가는 놈이 어디서 이러나 아이고 아이고 아버지 아버지보다 먼저 떠나간 이 못난 아들을 아휴 용서하시죠 아아 용서 못해 이놈아 아이고 아이고 그거 만지면 안 돼요 이거 오줌 묻었는데 아이고 뭐 뭐 이렇게 찝찝하냐 이거 아이고 아이고 우리 용진이 저승 가는 길 그 좋은 곳으로 갈 수 있게 옷가지들 좀 사와서 태우라고 했는데 아이고 사왔어? 예 사왔습니다 그래 여기 좀 태워라 야 너 좋은 옷 있겠다 이제 두루님 좋은 옷 입고 좋은 곳 가십시오 아휴 두루님이 좋아하는 셔츠 바지 두루님이 좋아하는 에르메스 신발 어휴 미친놈아 야 미친놈아 야 미친놈아 아휴 미친놈아 야 이러마 누가 에르메스를 사오네 이러마 어휴 순발협보고 어휴 거의 뭐 국대 골키어네 어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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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진아 이 저승사자는 뭐하나 몰라 이 앱이 안 잡아가고 말이야 아휴 아휴 회장님 그런 말씀하십시오 말이 씨가 됩니다 에휴 씨가 되라 그래라 이놈아 하루빨리 용진이 곁으로 가고 싶은 놈 아휴 안 돼 아휴 저승사자가 왜 저 신발이 뭐야 저승 아니 뭐 빠지 갔다 왔어 내가 잘못 본 거 아니야 아니 저승사자 빠지 갔다 왔어 뭐야 뭐야 저승사자 네 소원을 들어주겠다 왜왜왜왜왜 너 방금 죽고 싶다고 그랬지 아니요 야 인마 니가 방금 지금 뭐 김씨 영감처럼 오늘 내일 하고 싶다고 그랬잖아 아휴 오늘 내일 하고 싶다고요 아휴 참 아휴 김씨 영감 어제 내일 했는데 아휴 파츠도 붙이고 이쁘더라고 아휴 빠짧빠짧하더라고 야 뭐 구갈려고 그러니 야 그게 뭐야 왜 저승사자를 목락해 안 되겠어 따라와 너 둘 다 따라와 아 저거 왜요 따라와 우리 빠지 가는 거예요 저승사자 따라와 야 용진아 아빠 빠지 간다고 아휴 아버지 어떻게 해 야 저기 저 친구는 누구요 어? 누구지? 어? 아휴 맞네 우리 어렸을 적 미국으로 유학 이민 간 둘째로 나아들 유학생 어 어떻게 알고 왔니 독하구만 어 하 왔어요 삼촌 잠깐 만나러 삼촌어 술 처먹었냐? 삼촌 선물 가지고 왔어요 아이고 귀여운 시바견이에요 어이 고맙다 아휴 삼촌이 참 이 강아지를 닮았어요 응 내가 지금 시바 삼촌 저 새끼가 엑셀 텐데 에이 엑셀 찾아온 게 어디여? 찾아온 게 이놈아 우리나라 문화를 잘 몰라서 그래 그럼 삼촌 저는 모르겠어요 도통 문화 한국어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다녀요 한국 문화 최고 자 먼저 묘에 왔을 땐 어이구 어이구 사과 어이구 배 그렇지 밤 어이구 어이구 대추 올린다 그래 대추 올려야지 오케이 오케이 어 대추 대추 올린다 뭐하는 걸 그 대추가 아니잖아 대추 대추 그 대축이고 자 그리고 어 가기 전엔 응 꼭 쓰레기를 챙긴다 그렇지 쓰레기 이거 다 챙겨 쓰레기다 이거 쓰레기로 챙긴다? 아 쓰레기로 헤이 쓰레기 헤이 쓰레기 하이 아이 쓰레기 반가워 이게 뭐하는 거야 쓰레기를 챙기래 나를? 그래 여러분 분장해서 그렇지 개그맨 남태룡이에요 엄마 나 TV 나왔어 나 너 챙겼다 나 그럼 개인기 하나 해도 돼? 아니 그 정도로 챙기는 건 아니에요 나가자 급하게 삼실 바이바이 무슨 코너 속에 작은 코너를 하고 있어?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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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그 티 내지 말고 그 2시 쪽 가가지고 도킹 시도해 나도 있다 눈이 응 좋다 좋아 안녕하세요 아니 노자돈이 좀 남아서 그러는데 네 요 앞에 그 황천길에 영정 내 코 찍으러 갈래? 제가 꿈처럼 틀어줄게 응 내 친구 봐봐 사진 잘 받아 봐봐 이렇게 이쁜 망자 두 명이 여기 있을지 몰랐네 뚜루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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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어떤 스타일을 좀 좋아하는지 좀 들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노래 잘하는 망자 좋아해요. 내가 여기 망자 노래자랑에서 1등 차지해가지고 그거로 영동 사진 만들었잖아. 오 진짜요? 3일 동안 장례했었나 많이 웃고 많이 울던 3일 장 동안 levels 옆집 김씨 사망사망 저런 아랫집 최씨 사망사망 주민들 다 죽었어요 주 deputy 정원의 신나는 거를! 하니잖아, 하니! 그대의 장의사가 돼요 시체를 웃게 해줄게요 장례와 통곡 입간식까지 다 해줄게요 얼마나 좋아! 그대의 장의사가 돼요 기분 좋은 노래야 싸이의 장례지도사를 불러? 근데 오빠 있잖아요 블랙아이드 피스의 붐붐파오는 몰라요? 나는 외국노래 잘 모르는데 뭐야? 뭐야 이거 뼈까루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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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추워 춥다 추워 아무도 안 와 날씨가 여름인데 왜 추운지 알아? 개미새끼 한 마리도 안 와 인적이 없고 온기가 없어 같이 합을 맞춰야지 잠깐만 니 아들 아니냐 야 니 아들 온다 어이구 아버지 야 매주 온다 너놈의 새끼야 매주 오면 뭐해 맨날 와가지고 저기 뭐야 그 저기 여인이 이렇게 들어오면 뭐 혼자 오셨어요 이런 얘기나 하고 추파나 던지고 그러니까 내 딸한테 아버지 저 이제 정말 정신 차렸습니다 아버지 거짓말 하지 마려 거짓말 야 옷도 너 묘지 색깔이랑 깔맞춤 했네 아빠 제가 묘지 좀 깨끗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딸이다 네 딸 어이구 내 딸 성경이 왔다 제 초기가 어디야 제 초기 어이구 왜 정신 차렸어 야 말 안 굴었어? 관심을 안 가지네 어이구 사람 됐구나 사람 됐어 우리 아빠가 좋아했던 떡들인데 꼭 한 번 다시 드셔봤으면 좋겠네요 고마워 고마워 아니 뭐야 이놈의 새끼야 이거 언제 턱스도를 아니 뭐 이게 무슨 반전이야? 선상파티야? 묘상파티겠지 혼자 오셨어요? 이놈의 새끼야 아유 결국에는 아유 저놈이 네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나봐요? 아 맞아요 어? 제 사 음식 되게 많이 남는데 조금 드릴까요? 아 여기다요? 네네네 아니 아니요 음식 버리면 벌받아요 어제 맛도 몰라요 죽어가지고 야 인마 무슨 멘트니 저게 꿀떡 맛을 내가 어떻게 모르니 근데 혹시 아버지 묘가요? 예? 이거 아 네 제가 사실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남자친구는 아버지가 계셨으면 했거든요 어휴 아 이거요? 네 아 이거 아버지가 아니라 이게 네 아 이거 뭐하려고 잔디인형이에요 야 씨 이 정신 나간 것들 여기는 묘야 묘 제 스타일이에요 혹시 장인어른 제가 한장 드릴까요? 내가 왜 장인이야 왜 장인이야? 요새 유행하는 레트로주에요 마이클 잭슨주라고 음악만 주세요 마이클 잭슨주는 뭐야? 어머 어머 어휴 어휴 이게 무슨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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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장놈아 아휴 야 이 장놈아 아휴 아휴 네 어휴 아휴 이거 치아들이라고 저 아휴 개판된 내용 뭐야 아휴 형 형 이거 이게 아유, 아버지! 아버지보다 먼저 떠난 이 못난 아들을 용서하시죠. 용서부터 자, 이놈아! 아이고, 이놈아. 그래, 우리 아들 좋은 곳으로 갈 수 있게 내가 노잣돈 준비하는 건 준비했어. 예, 이 노잣돈에 풍선을 달아 도련님이 계신 하늘 위로 멀리 멀리 날려보내겠습니다. 도련님, 잘 가십시오. 그거 얼마 원이야? 10만 원이요. 아이고, 실패! 그걸 못 맞추고 이랬어! 아이고! 아이고, 고맙소! 정원을, 정원을! 정원을! 그러니까! 용서랑 이 예비가 늙었나 보다, 운동 심정해! 아이고, 이래서 리허설 때랑 다른 거야. 아까는 잘한다고 그러더니. 아이고, 노잣돈 고맙습니다. 자신 있다 그러더니. 또 있어요? 아니요. 아니. 방송은 해야 되니까. 아이고. 그래도 다행히 스페어가 있었네. 그러니까 말이야. 노잣돈 준비하라는 건 했어. 예, 이 노잣돈을 풍선에 달아 도련님이 계신 하늘 위로 멀리 멀리 날려보내겠습니다. 아이고, 이리 와. 도련님. 아이고. 아이고. 아니, 무슨. 나 후보보다 이거 날리기가 힘들어. 가만히. 쟤는 얼마나 죽고 싶겠냐. 저승사자는 뭐하나 몰라. 이 노인네 하나는 잡아가고. 진짜 잡아갔으면 좋겠다. 정원장님. 그래. 말이 씨가 됩니다. 그런 말씀을 상관하시는 게. 야, 이리 와. 진짜 말이 씨가 됐으면 좋겠다, 이리 와. 왜? 아이고, 이란말. 너는 왜 네 밖에 모르냐. 왜 너 혼자 여기 처박혀 있어. 아이고. 아이고, 지밖에 모르는 놈. 아이고. 나도 여기 처박히고 싶다. 아이고, 그러지 마셔. 그렇게 얘기를 해.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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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수. 네? 너의 소원을 들어주겠다. 네? 저승사자야, 추노요? 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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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너 지금 죽고 싶다고 그랬지? 어휴. 너 지금 죽고 싶. 네가 방금 지밖에 모르는 놈. 나도 여기 처박히고 싶다. 이랬잖아. 어휴. 지박인으로 차 바꾸고 싶다고. 아휴. 참나. 야, 그게 뭐야 이봐. 너 안 되겠어. 풍선도 못 터뜨리고. 너네 둘 다 지옥으로 따라와.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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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삼촌은 정말 쥬떼 있는 사람이야 그렇지 예전부터 내가 쥬떼 있었지 우리 삼촌 쥬떼 있어? 쥬떼 있어 삼촌 그치 그치 그걸 길게 얘기해야지 액센트는 왜 이렇게 짧게 하지? 삼촌 그리고 우리 엄마가 삼촌은 아귀찜이 정말 좋아한다 했어 그래서 그건 제대로 갖고 왔어 아귀를 올리라 그러네 고맙네 나 아귀 좋아했어 아귀 일단 들어봐 그 아귀가 괜찮지? 그 아귀가 그 아귀야? 삼촌 나 이 개인기 하나야 나 정말 쥬떼 있지? 삼촌처럼 될 거야 쥬떼 있는 삼촌 야 이 자식아 갈게 삼촌 조카가 그래도 미국에서 와가지고 잘 챙겨주네 그럼 멀리서 왔는데 아이고 어떡하냐 근데 이거 야 야 왔어요 2시에 만나자 저녁 8시 아이고 잠깐만 어 그 혹시 우리 어디서 본 적 없어? 저요? 어 상암대 아주병원 영환실 8호에 있었지 어이 맞아요 나 9호에 있었어 영환실 동기다 그럼 아유 반가워 내 친구랑 좀 같이 놀아 내 친구도 유머 있어 봐봐 내 친구 유머 있어 이거 두 개 내가 날린 거예요 저거 정옷 커트로 쓰면 돼 하나 하나 같이 하나 같이 어떤 스타일 좀 좋아하시는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 선생님 그냥 노래 잘하는 망자 좋아해 내가 그 저승망자 노래자랑에서 1등을 한 사람 아닙니까 진짜요? 이거 놔요 아무거나 놔요 임종EO잖아 좋은 게임 오잖아 언제 까지 곡소리낼 거니 imposs Bunda 땜스라 곡소리 f 처음엔 좋았는데 누가 하라 이러지 않았어 아 니 노래를 오 BEC럼 낼 intellectually 난 살 순 ej 매기따 줍으니까 난 죽은 거였어 매기따 없다 나이 와라 가자 본능적으로 느껴져서 넌 이미 사망을 했다는 걸 저승사자 데려와서 너를 데려갈지 몰라 오오오오오오 잘 가시게 뭐하는 거야 저게? 오빠 근데 야인시대 노래는 몰라요? 야인시대 노래는 잘 모르는데 나는 코인이 될 거야 어두운 저승 헤쳐가며 아무도 나를 부주지 않아 어두운 망자가 태어나는 카아라! 야옹! 고맙습니다.